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건군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퍼레이드를 하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어시스템이 도전을 받을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예를 3개월이 안 되는 사이 5번 공개하면서 설령 후계자로 지목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대단한 속도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3개가 주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국정연설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받은 선물을 들고 플로리다주를 방문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구상했던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삭감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집에서 발견된 기밀서류는 1974년 상원의원 당시에 거실 수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세금 보고가 이미 시작됐는데 국세청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적어도 19개 주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를 서두르지 말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주정부에서 지불한 구호지원금 때문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세금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찬성 419대 반대형 만장일치로 중국 정찰풍선을 띄운 것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이 풍선에 안테나와 태양패널 등의 장비가 부착돼서 통신 수집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총리에 이어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도 만나고 그 밖의 유럽 지도자들과의 미팅에서 전투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게 분명하다면 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보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것 그리고 이제 딸 김주의 지금 정확하게 생날짜도 아니 나이도 11살인지 10살인지 심지어 9살까지로 보는 전문가도 있고요. 모르는 그 같은 더군다나 가부장적인 사회인 북한에서 여자 딸 아이를 아들 큰아들을 제치고 후계자로 할 것인가 왜 이렇게 자주 함께 등장하는가 이런 문제도 한국의 안보이기도 하고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와도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북한이 2월 8일이 건군절로 하고 있죠. 75주년입니다. 그 행사 그리고 행사의 전후에 전후 전 행사 후에 수십 장의 사진을 김주의의 사진을 북한이 북한 매체가 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안전도 위험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가족이 살고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김정은은 늘 하던 대로 발코니 중앙에서 75주년 건군절 퍼레이드를 지켜봤습니다. 늘 하던 대로 as usual입니다. 그런데 unusual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는 그 옆에 딸. 딸을 세웠고 둘째입니다. 김주의 10살쯤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데니스 로드맨은 몇 살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김주의가 세계에 등장했었던 때는 지난해 11월달입니다. 11월달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하고 시험장 같은데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등장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포니테일 머리를 묶고 빨간색 아주 단화 발레 슈즈 같은 것을 신고 하얀 점퍼를 입고 아빠의 손을 잡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어 후계자를 지금 결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가정적인 이미지로 현대적인 그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에도 딸을 직장에 데리고 가는 날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김주에도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었을 그때부터 얼마나 북한의 미사일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아빠 하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해서 아버지들은 대부분 딸 바보니까 데리고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많죠. 그러나 12월 또 1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건군전 75주년 행사에까지 등장을 하고 옷도 달라졌고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퍼레이드 시작하기 전에는 그 만찬에서는 뒤에는 막 그 가슴에 훈장을 많이 달은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트리오죠. 가운데에 딸이 있습니다. 김주혜가 있고 항상 김정은과 동반자인 배우자인 리설주의 자리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김주혜를 놓고 그리고 모습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 정장 차림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검은색 자켓 같은 것을 입었고 또 스커트를 입었고 혜연은 엄마 반쯤 묶는 그런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김주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일 때마다 모습도 굉장히 성숙하고 어떠한 태도 자체도 조금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존경받는 딸이라고 군사 만찬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존경받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김정은도 리더로 확정되고 나서 존경받는 동지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창건하고 나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3대를 세습하더니 4대까지 세습을 하는구나 그 세습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북한에서 얘기하는 신성한 혈통이 있습니다. 백두 혈통이라는 게 있고 백두 혈통이라는 것만이 요일하게 백두 혈통을 받은 사람만이 북한을 이끌 수 있다. 해서 이제 4대째로 가기는 가는데 만약에 오빠를 제치고 둘째인 그리고 여동생이 있죠. 주예가 승계자라면 승계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영원히 되는다고 보장도 안 되지만 그렇다면 왜 오빠를 제치고 승계자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하는가 그리고 김정은도 나이가 어린데 김주혜는 아이인데 김정은도 물론 8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이 딱 낙점을 해서 몇몇 군 관계자들에게만 알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나의 승계자다 한 것은 배달은 형 둘째 정철 다 제쳐놓고 그런 것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린 10살 남짓인 그것도 딸을 이렇게 미리부터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완전히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승계 과정에서 막 숙청하고 고모부를 숙청하고 하는 피해 숙청을 많이 봤어야지 됐습니다. 본인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그 과정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나의 승계자야 하고 알려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마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숨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게 이유인지 둘 다 아닐지 두 가지가 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건 남한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아직도 가부장 제도가 남아 있잖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북한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여자가 리드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여자가 지도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다. 북한은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오빠가 있는데 왜 아직 다들 어린데 여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만약에 나의 승계자가 딸이다. 둘째이면서 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가부장적인 북한의 군도 설득시켜야지 되고 엘리트들도 일반 국민들도 설득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들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김주혜가 차기 리더가 될지 그 입지가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마음을 그쪽으로 굳혔다 하더라도 보장되지는 않죠. 그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주혜가 조금 더 크기 전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게 됩니다. 들은 대로 믿게 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뇌라고 할 수도 있고 면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 3개월 사이에 5번 등장하면서 완전히 어리고 귀엽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소녀에서 이제는 약간의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갖춘 형태로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차림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주혜라는 어린아이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러한 김주혜를 등장하는 열병식, 열병식 전에 만찬 같은 것 있었는데 가장 큰 대규모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열병식을 했습니다. 건군이를 아주 밤에, 미드나잇에 깜깜한데 어린 딸 김주혜를 옆에 두고 발코니에서 쫙 지켜봤죠. 미사일 숫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열대가, 열기가 넘었다고 하죠. 열기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지금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안틱펀드라는 뭐 아주 판다, 판다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이분은 미국이 만약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중국과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여러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할 때 북한이 북한의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모든 게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시애틀이냐 뉴욕이냐 시카고냐 로스앤젤레스냐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그런 상황으로 판을 짠다면 김정은이 그러면 미국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열병식에 나왔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쟁 억지력과 그리고 반격 능력을 과시했다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발사대가 새로운 것이 보였는데 이 새로운 발사대는 고체 연료로 쏘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입니다. 쉽고 주유 시간이 빠르니까 액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막기 힘들다는 요격하기 힘들다는 그런 고체 발사대를 새롭게 선보였다는 것 하나 아직은 조금 안심은 아니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은 장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 테스트는 북한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지금의 북한의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티크 판다씨 카네기재단의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은 몇 개월 안에 북한은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이 미국의 위협이 될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핵에는 핵 대결에는 대결로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예전부터 북한에서 많이 쓰여졌었던 얘기잖아요. 사진을 수십 장을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쭉 깜깜한데 일부러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깜깜한 밤에 열병식을 하는 게 깜깜한데 포병들이 쫙 미사일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는 그보다 조금 떨어져서 군중들이 그냥 와 하는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게 그런 모습들 쉽게 사진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게 평양에 평양에서 중앙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리오가 웃으면서 김주혜가 가운데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앞서 카네기 재단의 북한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이번에 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all about 국내 이슈였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 몇 분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가 침공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이번에 정찰풍선에 대한 그런 것이었지 나머지는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매체에서는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던데 한국만 언급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외교 정책은 라스트인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아메리카가 포스트인 겁니다. 이렇게 아메리카가 포스트인 때에 북한은 승계 작업인지 뭔지 김주혜가 등장을 하고 최고의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 새로운 발사대까지 등장하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오겠는가 우선순위로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문제겠죠. 오늘 제가 김주혜의 등장, 잦은 등장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주로 BBC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모든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주요 매체도. 뭐 어제부터 워싱턴포스트 전했죠. 월스트리트저널 모든 매체가 전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의 어떤 매체가 워싱턴포스트의 이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등장을 보도를 하면서 미국 매체도 뭐라고 했던가요. 미 언론도 김주혜 띄우기 주목한다. 이거 김주혜 띄우기? 그렇긴 하겠네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주혜 띄우기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후계자라는 분명한 신호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김주혜 띄우기인지 띄워보기인지 뭔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이 점점 아주 막강한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이 그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분명하게 보장을 해주던지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한다. 아니 막아주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속도 했는데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이 만약에 그것을 틈새로 노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은 미국만 쳐다보다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생각할 타임이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북한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주 템파 대학에서 미국의 공화당을 비난하기 위한 연설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분위기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매체는 제가 좀 전에 북한 이슈를 전해드릴 때 오늘 아침에 불과 얼마 전에 하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탑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주권에 대한 뻔뻔스러운 침해 이게 이제 미국의 연방 하원이 오늘 찬성 419대 반대형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좀 있네요. 만장일치로 이 같은 초당적인 투표 결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저는 처음 봤는데요. 중국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결국은 F-22 미사일 발사로 격추시킨 스파이 풍선 이 사건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규탄하는 미국 주권에 대한 뻔뻔스러운 침해다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국제사회에도 또 가짜 주장을 했다. 이게 뭐 날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세 번이나 미국 연공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정보들도 우리에게 전부 주십시오 하고 연방 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오늘 오후쯤에 이제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좀 자세한 자료 같은 것을 건네받는 것 같습니다. 이 정찰풍선이요. 미국 알라스카에 진입하기 하루 전에 미국이 알았답니다. 하루 전에 국방부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내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외국 물체가 미국 영토를 향하고 있다. 바람으로 오는 것이니까 미국까지 올 때 일주일 정도 보통 걸린다고 계산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정부 관계자들이 공유를 했는데 급한 경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급하지도 않죠. 사실은. 이게 뭐 큰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엄청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 크게 위협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 경로를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을 기회로 삼자. 저 물체 저 풍선을 왜 요즘에 위성기술도 많은데 풍선을 계속 띄울까? 하면서 이제 그것을 미끼로 해서 반대로 정보를 캐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라스카로 들어와서 급하게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아 이 풍선의 임무가 미국 본토를 정찰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많은 전문가들의 쭉 예상을 읽어보고 나서 보도해드린 것 가운데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공산당을 전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컨트롤하지 못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측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측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가는 그 시점에 뭔가를 이걸 틀어보기 위한 목적도 포함이 돼서 이걸 보낸 것이다. 시진핑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다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풍선은 국방부에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도 국방부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전쟁을 하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무기율도 더 써야지 된다고 하면 국무부에서 그건 아니다 하고 무마하고 하잖아요. 이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 장관 잔채를 거의 민간 출신으로 둡니다. 물론 제임스 마티스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경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없고 하니까 예외 조항을 둬서 그걸 익스큐즈를 해서 군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방 장관을 시킨 거지만 그 정도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나라나 다 국방부와 외무부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그랬다고 미국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보낸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풍선을 만든 회사가 중국에 말하자면 국방부와 연관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풍선 안에 풍선이 하얀색으로 파도치는 이런 데서 건져 올렸잖아요. 무겁게 보이던데요. 안테나가 여러 개 달려 있었고 그 밖의 장비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태양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와 통신 수집이다. 기상 관측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에서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또 과거에도 한 40개 이상의 국가의 5대륙에서 비슷한 감시 풍선을 날렸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원으로 오후에 더 자세한 브리핑이 간다고 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예민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중국을 규탄하는 풍선이라는 그다지 큰 위협이 아닌 일을 중국이 했을 때도 그 정도로 결의안을 만들 정도의 외교적인 대치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데 보통 이제 국정연설이 끝나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뒤에 뉴스가 주를 이룹니다. 어제도 pbs 방송에 제가 늘 보는 제일 좋아하는 저녁 뉴스입니다. 주디 우드로프 앵커와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하더군요. 그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직 지금 예정대로라면 발표를 했겠지만 재선에 나간다 이런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변호팀이 특별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인터뷰가 길어지니까 20분 정도 되니까 제일 뒤에 가서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1974년도 보통 이제 이게 부통령 시대 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09년부터 2017년까지로 오바마 시대에 그게 아니라 상원의원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네요. 1974년도 뭐 이때의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했고요.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졌다. 푸틴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처음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Welcome to my world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다 그 서방세계에서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유 뭐 멀리 있는데 뭐 우리 이득을 챙겨야지 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토가 그래서 약해질 것으로 흐물흐물해질 것으로 했는데 그 전혀 반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플로리다주에서 그 국정연설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다는 못 전해드렸거든요. 그 가운데 못 전해드린 것 가운데 뭐 부자에 대한 세금은 올려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의 2선 의원인 연방 하원 의원이 메디케어와 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일부 내가 다라고는 만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대다수라고 하지 않게 않고 일부의 의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뭐 데프셀링을 의논하자고 한다던가 그것이 아니라도 삭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의원이 있다 할 때 거짓말쟁이 라이어 라이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하게 잘 얘기했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바이든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유권자들이 뉴스로라도 듣잖아요. 그 당시에 지켜보진 않았더라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아마 이미 메디케어 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주목되지 않다가 딱 국정연설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공화당이 언제 그랬어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요 예의바르게 폴라이클리 그 어떤 의원인들인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라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플로리다로 갔는데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리그 스캇 연방상원의원도 5년 안에 뭐 소셜 시큐리티 같은 사회보장제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원과 함께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지 된다. 어제 갔었잖아요. 위스컨스인에 위스컨스인의 란 존슨 의원 대통령이 어제 위스컨스인에 가서는 내가 국정연설장에선 또 거기선 최대한 지켜야지 되는 그런 예의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으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일반인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뉴스 저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또 유타주의 마클리 의원도 사회보장제도를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말겠다. 뿌리채 뽑아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사회주의 퍼주기식 안 돼.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짱 나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플로리다주로 가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플로리다주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윙 스테이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공화당으로 딱 뿌리를 내렸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 런 디센티스라는 공화당의 주지사가 있고 이제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대적한다고 해서 원래 내가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충성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하는 트럼프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요. 런 디센티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나요. 파티를 했다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진을 공개하고 이래서는 안 돼. 선생이 뭐 이런 사진들도 두 번이나 다시 한 번 올리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미 거기에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싸움터에 가서 대통령은 지금 하고 싶은 게 공화당은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께서 받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메드케어 혜택을 흔드는 게 공화당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플로리다주에 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2024년도에 공화당이 라이어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계속 이제 대통령으로서 원고가 있는데 원고 이외에 말을 공화당 의원들과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확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까지 이것을 공화당이 준 정치 선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케빈 맥카티도 어제 박스뉴스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본인은 이제 하원의장으로서 공화당의 수장이니까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한 얘기들을 보호를 했어요. 어떤 때는 국경에 대해서도 너 잘 못해하고 펜타닐에 대해서도 약간 어제 국정연설에서 한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오피오이드 몰핀보다 50배나 100배 정도 강하다는 그런 펜타닐에 대해서도 그건 다 네 책임이야. 네가 단속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국정연설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예의없음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케빈 맥카틴은 다 그 의원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된다. 바이든이 던지는 민주당이 던지는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정연설장에서도 케빈 맥카티가 어떤 때는 노 하고 막 그렇게 미끼를 물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쉬 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거의 가까이 가져가려고 한 때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때는 고개를 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화당의 극히 일부 의원들이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폭로 아닌 폭로가 있었을 때 고개를 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데슬링 채무 상한선 올릴 때 그거는 빼겠다. 이번에 그것을 깎는 조건으로 빛 상한선을 높여주는 것 합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케빈 맥카티가 고개를 흔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의원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도 사실은 맞는 얘기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가장 큰 승리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공화당의 일부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걸 삭감하거나 아니면 민영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일이잖아요. 사회보장제도나 헬스케어 제도 같은 것을 민영화하는 것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나쁜 겁니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목표가 돈 버는 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헬스케어 시스템은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목표인 국가가 주도하는 게 훨씬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갔는데 이번에 국정연설은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는 늘 졸립고 나른하고 저 정도로 힘이 없나 생각될 때도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도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이번 연설이 아마 제일 잘한 연설에 속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가 왜 그렇게 이번에 많았는지 또 이번에는 그렇게 더듬거리지도 않고 연설을 그나마 지난 다른 연설들보다 잘했거든요. 지난해보다도 잘했고 해서 그것을 지금 팔러 세일즈 하러 어제는 위스컨시인으로 오늘은 플로리다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스를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그게 굉장히 핫이슈가 될 거고요. 잠시 뒤에 제가 돈과 연관돼서 하나는 저의 경험 하나는 여러분의 세금보호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벌써 세금보고를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세금보고를 보류하도록 국세청에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나왔거든요. 2022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적어도 19개 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뉴욕 펜슬베니아가 들어가서 적어도 20개 주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주들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아니면 코비드에 관해서 2022년도에도 주민들에게 뭔가 보조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은행으로 직접 입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렌지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가 항상 먼저 오더군요 그런 일들은 그게 주정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주정부에서 계산하는 것도 다르고 연방정부에서 계산하는 것도 다르고 룰이 규칙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완전하게 틀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양가족 있으신 가정에서는 천달러 이상 받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작은 돈은 어떤 주는 몇십 달러 이러면 세금 보고에 큰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천달러 이상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죽 뒤죽 뒤죽박죽 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번 줄에야 오늘 내일 안에 조금 더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 메인주 가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는 그걸 또 재산세처럼 계산을 했다네요. 또 플로리다나 로드아일랜드는 부양가족에게 주는 혜택 이렇게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했고 하니까 여기 또 뉴욕 다르죠 펜실베니아 다르죠 하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내게 하는 연방소득세를 내게 하는 검토 대상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끝나지가 않았답니다. 너무 주마다 다르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보고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 이번에 잠깐 지켜보시랍니다. 적어도 이제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번 주에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뭔가를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늦게 하라고 돈 늦게 내라고 하는데 하기는 받는 분들이 계시죠. 받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안아도 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랍니다. 나중에 고쳐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흘쯤 됐나요? 한 2주일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건을 샀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는데 비싼 물건은 아니고 몇십 달러 정도의 물건인데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트래킹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 다음주 월요일에 온다 하는 것을 제가 금요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니까 그 트래킹 사이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토요일에 이미 저희 문 앞에 놓고 갔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럴 리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웃 때문에 이게 도난당한 건가 그랬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가 물건을 주문한 그곳에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인공 챗봇 채팅 인공 봇을 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리펀드를 받았습니다. 리펀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리펀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월 10일에 한 것을 그랬는데 며칠 뒤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이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그 이메일에 우정국 표시 있죠. 파란 색깔 우정국의 로고와 함께 우리가 너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물건을 배달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날짜도 일치해요. 이 사람들이 우정국과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해킹을 한 건지 딱 날짜도 비슷하고 너의 물건을 우리 우정국에서 갖고 있는데 포스트 오피스에서 갖고 있는데 주소가 애매해서 그렇다. 그런데 다시 배달을 하기를 원하느냐 배달을 해주기는 하겠는데 보관료가 있어 2달러 15센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눈이 멀었던 겁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에 탐욕이 있었던 거죠. 리펀까지 다 받아놓고는 우정국에서 보관료가 있으니까 2달러 15센트만 내면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쪽이 회사하고는 어떻게 또 처리를 하던 물건값을 다시 내던 그것을 클릭을 해서 제가 2달러 15센트를 내고 만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방송 끝나고 사무실에 갔더니 전화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전화 카톡 이메일 이런 걸 그다지 보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정크메일 같은 거 정크 텍스트가 많이 오니까 무시하는 편인데 딱 마음이 가는 게 있잖아요. 딱 뭐라고 왔냐면서 한번 뚝 떠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유타주 어디서 제가 99달러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yes or no에서 no라고 했죠. 하고는 은행에 갔습니다. 뱅커브 호프예요.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 뱅커브 호프에 갔더니 아주 친절하게도 커스터머 서비스 그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웬만하면 귀찮아서 그냥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스탑을 하실 때까지 해서 그 카드를 스탑을 하고 이제 다시 카드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해놓은 게 아니라 내비 카드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페이팔도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은행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크레딧 카드로 연결을 하시고요. 페이팔에도 은행 어카운트나 은행 내비 카드로 해놓지 마시고 그리고 저처럼 우정국 사인이라든가 평소에 잘 아는 무슨 페덱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케이스라도 그런 것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라 갖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조금 참으셔서 해결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벤커보호표에서 99달러 얼마는 그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저한테 다시 리펀을 해주셨고 카드 번호는 바뀌어서 새로운 카드를 지급받았습니다. 평소에 온라인을 그렇게 자주 보고 온라인으로 물건 거래를 그렇게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저도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이런 때 신문은 무색하겠네요. 아침에도 지금 몇 번이나 수치가 바뀝니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쪽으로 바뀌는데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처음에 왔었을 때 만 7천 얼마였다가 만 9천 얼마였다가 이제 2만 명이 넘었고 나흘 만에 유엔의 수송대가 시리아 북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북부 특히 안테프 이런 지역은 12년 동안 내전이기 때문에 바샤르 아사프를 나가라고 이렇게 알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군과 싸우고 있는 곳에서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만약에 뭔가 지원이 있어도 아사드 정권에서 반군인데 반군 쪽을 제대로 지원할까 이런 걱정들도 지금 무척 많은 거고요. 이제는 황금 시간대 구조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에 갔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서 아마 독일 총리까지 만나는 것 같아요. 인마니웰 마크롱 총리 만난 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이제 독일 총리도 만나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가 브루셀까지 가서 브루셀에서는 유럽의 리더들을 여러 명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개를 달라 자유의 날개 전투기를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전투기를 주게 되는 게 아닌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제레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들은 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션펜 같은 사람은 그쪽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런데 반대로 핑크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처음에 전쟁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제도 유엔 연설에서 약간의 양비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물론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잘못이지만 처음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서방세계도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79세거든요. 핑크프로이드 여러 멤버가 있지만 로저워스트 해서 다른 멤버들이 지금 로저워스트 하고 얘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유엔에서 군비라든가 세계정세 같은 것도 결합을 해서 전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허위정보에 대한 벽에 벽돌을 쌓는다. 왜냐하면 The Word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참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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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